안들본이 열받았어요, 지금. 아, 너무 웃기다. 은상우 씨 어떤 음식 좋아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 있으신가요? 어떻게 귀 빨개졌어. 우리가 앉는 것 같은데. 주세요. 고문이네, 고문. 야, 빅맥. 잠깐만, 왜 빅치 않잖아. 마지막에 빅맥이 나와. 롤링 브랜드. 너무 하시네요, 사람한테. 저도 야채 좋아해요. 단호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호박 좋아한단 말은 뻥이었어. 사실 돈까스, 돈까스. 누가 뭐라 해도 다는 돈까스. 돈까스를 제일 좋아하지. 사실 돈까스보다 더 중요한 건 돈까스 먹고 난 다음에 냉모밀. 직원을 불러 돈까스 주세요. 그리고 냉모밀도 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건 바로 쫄면. 어, 어, 바로 쫄면. 어, 어.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쫄면은 안 돼.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어린아이드. 이게 나오겠지. 나쁜 정도야. 뺏어가. 할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안 갖다주지. 산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이 뭐냐 하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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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검사 진짜. 그리고 점심에 올렸어 젓가락으로 후루룩 야 랄랄랄 흐 야 랄랄랄 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고 오늘 이 시간이 응? 아 진짜 지금 몇 분 지났지? 34살이야 몇 분 지났지? 잠깐만 한 30분 했나? 체감상으로는 한 이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가 사실 좀 되게 새로운 방송을 많이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항상 생각들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엔딩만큼 정말 좀 새롭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초로 우리가 방송은 끊지 말고 여기만 나가자 알겠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요 이야기 나누시고요 저희가 채팅방하고 방송 켜놓고 가겠습니다 이야기 서로 나누시고 안녕히 계세요 저분들이 눈치게임 같은 가만히 노세요 아 진짜 아이고 다 운욱한다고 놀고 여러분들 úr 우리 음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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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